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렇게 생긴 점프 바래를 접어볼거에요. 색종이 한장 준비합니다.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이 나오도록 접습니다. 이 직사각형 모양에서 또 그 다음 직사각형 모양 잠시만요 또 여기에서 또 여기 일단 붙여요 이 직사각형 모양을 붙여 놓을게요 또 그 다음 안으로 접고 또 이쪽도 핀프로 붙입니다 또 안으로 접고 손 테이프를 뜯어서 이 안풀로 가만 붙여주세요 그리고 그리고 M자 접기 M자 접기 이렇게 M자 접기를 하고 또 여기 튀어나온 쪽을 립을 붙이고 또 잠시만요 좀 늦었죠? 네 이 펜으로 여기 펜프벌레의 눈을 눈과 이를 눈과 이를 그릴 수도 좋습니다. 네 귀엽죠? 그럼 여기 우리 방법을 알려드릴께요 네 여기요 귀여운 펜프벌레를 이 머리 쪽을 이렇게 잡아당기는 띠용 띠용 손을 놓으면 펜프를 한답니다 여기 또잉 어때요? 잘 날아갔죠?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